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와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입니다. 박빙 판세 속에 검증 공방이 두 후보의 부인으로 번졌습니다. 문 후보 부인 김정숙 씨는 국가의 가구 구입 의혹을 놓고, 또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는 서울대 교수 채용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윤 강청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윤재인 후보 TV 광고에 등장한 의자가 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의혹 제기가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문 후보 부인 김정숙 씨는 SNS에 모델하우스 전시 가구를 발품 팔아 싸게 샀다고 했다가 20분 만에 아는 분이 땡처리로 산 것을 중고로 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직접 샀다고 했다가 지인에게 산 걸로 말이 바뀐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또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엔 지인이 낙찰받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전시 가구 15점 가량을 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5점 정도를 천만 원에 샀으니 의자 가격도 50만 원 정도로 봤다는 겁니다. 처음에 중고로 100만 원대에 샀다더니 나중에 3,500만 원 그리고 다시 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문 후보 측은 오늘은 명품 의자가 아니라 이른바 중국산 짝퉁이라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제품은 중국에서 7, 8년 전에 많이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구입한 의자에 출처를 놓고 왜 말이 오락가락했는지 명품 의자를 싸게 산 줄 알았다가 이제야 짝퉁인 걸 안 건지 의문으로 남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Stanislaw loi 약 2 고 과